네, 박물관 수색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보통 박물관을 많이 왔었는데 오늘은 주택가예요. 주택가에 저희가 왔습니다. 보시면 다 주택가인데 제가 굉장히 특별한 곳을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잠수함 연구소라고 하는 곳인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보통 때는 제가 대형 프랜차이즈의 레스토랑을 갔다면 오늘은 골목골목에 있는 맛집을 발굴해서 찾아간 느낌입니다. 자, 따라오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큰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신발장부터 여러분들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각국의 굉장히 특징적인 잠수함, 그다음에 2차 대전 때 활약을 했던 유고트 같은 것들. 다른 거 다 뭐, 다 뭐 눈길 갑니다. 뭐 이거 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 가장 눈에 가는 잠수함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맨 밑에 있네요. 여러분, 타이풍급 잠수함 보이시죠? 이게 러시아의 전략 원작입니다. 세계 최대의 전략 원작이죠. 몇 만 톤인 줄 아십니까? 2만 3천 톤급. 우리나라 독도함보다 배수장이 큰 거예요. 이거 탐납니다, 이거. 가죽이 한 번.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무튼 입구부터 신발장부터 굉장히 예사롭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부터 한 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 장식장에다가 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잠수함에 가는 것들, 해군에 가는 것들,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요. 소품들도 있고, 패치라든지, 휘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장보고 잠수함 만들었을 때 사용됐던 강제 있죠? 그 강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다. 또 의미 있죠?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깃발 보이십니까? 지금 낫과 망치가 있죠, 붉은 변으로. 서슬퍼런 냉절 시절 때의 소련군 해군이 있다. 그 뒤에 뭐가 또 있죠? 여러분, 뒤에 뭐가 있죠? 이건 뭐예요? 이건, 얘 저 독일기인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저기 뭐 컴파스하고 망치 있죠? 저건 뭐예요? 동독 해군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보기 힘든 건데 여러분들, 오늘 잘 오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분 이거 한 번 제가 말씀드려야겠네요. 장보고함이라든지 여러 잠수함의 코인이에요. 번호가 있는데 61, 62, 63, 64 번 없어요. 그다음에 65로 넘어가요. 그다음에 뭐 쭉 넘어가다가 69 다음에 또 70이 없습니다. 4번하고 0번이 빠지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굉장히 보기 힘든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면 정작 이 연구소의 소장님은 어디 계실까요? 소장님을 한 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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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굉장히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명성에 자제하신 분입니다. 함장님, 지금 양손에 뭔가 들고 오셨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 중에 꽤 값이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싼 거군요. 여러분들 값이 많이 있습니다. 박물관 쓸 때는 역시 값이 나가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들고 있는 것은 값이라기보다는 소중한 것. 소중한 거, 예. 제가 좀 소개시키고 드리고 싶은 그런 걸 들고 왔어요. 우선 이것은 그냥 생수병이죠? 근데 여기에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돌고래급을 잠수정이라고 하고 잠수함의 1번을 장보고함이라고 합니다. 장보고함. 이 장보고함은 독일에서 만들었어요. 네, 209급. 네, 209급 1번함만 독일에서 만들어서 독일에서 시험을 하고 그럼 1번함을 만들 때 우리 성조원들이 현장에 갔습니다. 시험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 심해심도시험. 심해심도시험.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시험 심도 가기 직전에 아주 깊은 심도에 들어갔을 때 채취한 해수입니다. 스카게라. 스카게라. 넷마크 스카게라. 네, 그 스카게라 심도에서 채취를 했고 1992년 11월 5일 자기가 자필로 적었죠. 이게 그 의무장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함장님 손에 들어왔습니까? 그러게요. 이 의무장이 개인적으로 저와 친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자기 인생에 굉장히 큰 가치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자기 혼자 볼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보여주면 좋겠다 했는데 저도 너무 기쁩니다. 근데 이거 이제 250미터 내려갔을 때 해수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선가 이제 밸러스트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가요? 겉으로 보면 잠수함이 그냥 탄탄한 새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통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해수가 들어오는 라인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건 술이에요. 이건 술술이거든요. 오전에 지금 저희가 촬영을 오전에 하고 있는데 오전부터 이게 술이 나왔습니다. 이건 또 의미가 좀 있겠죠?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네. 대한민국 해군 신돌석함이라고 되겠습니다. 신돌석함은 2세대 잠수함에 최근에 나온 잠수함입니다. 근데 이 신돌석함과 이 와인은 무슨 관계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잠수함 부대에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잠수함이 최고 심도에 내려갈 때 잠수함에는 자유충수 구역이 있어요. 네. 외부 압력을 받는 그곳에 이런 와인들을 가지고 가서 외부 압력을 받고 올라오죠. 그러면 이 와인이 우리가 대기 중에 있는 와인과는 좀 다른 특별한 기념품이 돼요. 그래서 이런 전통을 우리가 독일에서 배워왔는데 오늘날 우리 잠수함들 계속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 판매는 꿈도 못 꾸는. 그렇죠? 판매 안 되죠. 판매가 안 되죠. 그럼 함장님 이거 언제 따실 계획이십니까? 어 제가 사실 한마다 이런 와인이 다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기자님 존경하잖아요. 네. 오늘 모시고 제가 이 병을 한번 따보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전부터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음주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와인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음 굉장히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고 약간 짭조름하네요. 약간 짠맛이 좀 느껴지는데 왜 그렇죠? 혀가 매우 섬세하시네요. 우리 콜크가 이걸 맡고 있을 때 숨을 쉬잖아요. 네. 깊은 신도에 가면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아요. 압력을 받는군요. 압력을 받으면서 그 콜크를 통해서 바깥 해수가 침투됩니다. 그래서 이런 와인을 다시 생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한 와인인데 이거 따라주셨는데 제가 이걸 비워야 되거든요. 저 제작진 나가서 치즈 좀 사와요 진짜 진짜. 근데 함장님이 자망 테스트가 굉장히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자망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재미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기본 개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50m 자망 시험을 한다. 그러면 잠수함이 쏙 50m 갔다가 올라오는 거로 아시죠? 네 대부분 그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잠수함에는 이중 장치가 있어요. 아 예. 밸브가 두 개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하나가 손상이 돼도 다른 밸브가 작동을 하고. 이중 안전 장치가. 이게 돼도 이게 나요. 그래서 이 신도 시험을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시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50m 다. 그러면 이 밸브의 압력 시험을 하고 이 밸브를 열죠. 그러면 또 이 밸브의 시험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밸브 두 개를 다 시험에 번갈아. 하나가 그 신도에서 다 버텨야 돼요. 아 그렇군요. 수압을 받으면 함 형상이 조금 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어뢰를 적지 않다. 그러면 어뢰를 함 내서 빼서 발사관에 넣으려고 하면 배가 형상이 변경이 돼서 안 들어갈 수가 있죠. 아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잘 정렬이 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 정렬 시험. 그다음에 함 내에 얼마나 밸브들이 많고 케이블도 많고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런 정기적 시험 이런 것들이 많아요. 50m의 수압과 100m의 수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한 번에 바로 100m 가서 시험을 하고 끝낼 수가 없어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조원의 무한한 인내심을 요구하는 시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아까 이 코인을 보다가요. 함장님이 이 코인을 보다가 이 코인 번호가 보니까 4번하고 0번이 없더라고요. 잠수함 뿐만 아니고 우리 해군의 관습인데 그 숫자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해서 한 번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4번은 이해가 가는데 0번은 왜 그렇죠? 0번도 우리가 예를 들어 앞에 붙일 때 0, 7, 1 이렇게 할 때는 붙이기도 해요. 근데 뒤에는 0도 실체가 없으니까 잘 안 붙이는 게 우리만의 관습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 뒤쪽에 보시면 여기 보니까 우리 잠수함에 관한 패치들이 쭉 붙어있는 것 같아요. 이 패치는 잠수함 성조원들이 있는 잠수함 복에 어깨에 이렇게 붙이는 식별포인데 다 핫마크예요. 핫마크군요. 핫마크인데 이 핫마크는 그냥 어디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의미를 담아서 이 핫마크를 만들죠. 제가 이런 걸 잠깐 봤습니다. 어떤 핫마크에는 어뢰만 있고요. 어떤 핫마크에는 어뢰와 함께 순항미사일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수함은 순항미사일도 운용하는 잠수함이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건가요? 정말 예리하시네요. 우선 채무선함에 보면 이렇게 어뢰가 있고 둥근 게 있잖아요. 이거는 채무선함의 총통이에요. 아, 총통? 예. 이 채무선이 어떤 분이죠? 화약을. 화약을 만든 분이니까 그분을 기념하기 위한 어떤 상징성으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이종모함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개발한 의뢰가 들어간 배예요. 그리고 이제 이순신함은 유도탄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우리 도산 안창호함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아, 앞에 있군요. 앞에 있는 우리 도산 안창호함 같은 경우에는 근데 SLBM이 있군요? 여기는 무장을 표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전략무기니까. 전략무기니까. 전략무기 그냥 있는 자체가. 네. 정직하니. 그래요. 진짜 명품 원래 바깥쪽에 찜 같은 거 없어. 그런 거 없어요. 굉장히 제가 함자님 덕분에 여러 가지 잠수함에 대한 제가 몰랐던 깨알 같은 지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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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